당신은 날 너무 아프게 말하나요 별이 빛나던 그때 우릴 기억해요 내 맘을 가져간 양비운 그 사랑 있잖아요 나 지금 너무 아프거든요 넘버 나이 넘버 나이 넘버 나이 나를 떠나주면 해요 아, 안무 맞죠? 노래 너무 재미있어요 넘버 나이 넘버 나이 넘버 나이 그대 없는 날 넘버 나이 넘버 나이 넘버 나이 나 이것 때문에 너가 쳤다고 생각했나봐 비슷해가지고 가자 가자 지금 해! 아, 랩인가? 어? 잠깐만 잠깐만 너무 잘 들려서 갑자기 음질이 너무 솔스라치게 놀랐어요 진짜 아, 이거 약간 실수다 실수?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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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 한 분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잘못 들었어요 김동현 부터 갑니다 자, 오픈! 네! 세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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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다 왔다 갔다 힘이 드네요 있잖아 자꾸날 왔다 갔다 힘이 드네요 마지막에 있잖아 저도 많이 있잖아 앞에 그대 있잖아요 그대 있잖아 그대나 그대 이런 거 있어요 세꾸만 자꾸날 그대 그대 아무도 못 들은 거를 오케이 아무도 못 들은 거를 오케이 자, 오픈! 자꾸날 들었다 맞다 힘이 드네요 꽃이 피였던 그때 알잖아요 꽃이 피였던? 꽃이 피였던? 탱구 박수 봐 오픈! 자꾸날 들었다 맞다 힘드네 이구만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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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 어쩌고저쩌 그대 있잖아 근데 누가였는지 뭐가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만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왜 저래? 그렇게 말한 사람 처음이야 왜 저래? 선택 누가 누가 자, 밑에 건 지워주시고 가비 예스 준비됐어요? 예스 컴온 절반을 영어로 쓰는데 예스가 한 90%예요 예스 컴온 예스 컴온 헤이 너무 좋아 알아듣는 영어만 쓰는 사람 너무 좋아 왜냐면 아예 한국뿐이거든요 수험뿐 수험뿐 아예 한국뿐이에요 네 바비에봤어 오픈 자꾸날 들었다 났다 나 힘이 드네요 이 나가 가운데 있어야지 뭔가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 한해 꽤 많이 들었습니다 한해 많이 좋았대요 빼곡해요 한해 물어봐 만들었던 그대 있잖아요 많이 적었습니다 많이 적었습니다 재미있네 한해 원샷을 노리고 있습니다 재밌어 빗방귀를 끼네 빗방귀를 나 쟤한테 또 안 돼? 자, 콧방귀를 크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갑니다 와, 이거 진짜 아무도 못 들었어? 좋아 같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키에 봐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뭐가 잔뜩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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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 줄여져 있네 어머머, 저거 줄여진 뭐야? 13년도에 제가 이 노래랑 겹쳐서 활동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무려 엔 카운트다운에서 넘버 나인 이름이면서 내가 이걸 추우면서 순위 소개했던 것도 저는 기억이 나요 어마이갓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 진짜로? 저게 가사라고? 아, 진짜? 아, 정말? 그게 지금도 기억하기로는 보람누나파트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책도 지켰어요? 아닌가? 그래도. 사진처럼 좋으니까. 자, 자. 꽃도 피게 만들었던. 어, 뭐야? 긴 꽃도 피게 만들었던.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근데, 근데. 무슨 꽃이게. 무슨 꽃? 한미꽃? 프루지야, 프루지야. 여기야. 한미꽃. 뭐가 꽃다. 무화과? 무화과, 무화과야? 무화과, 무화과. 무화과, 무화과. 무화과? 무화과? 무화과. 무화과, 무화과. 무화과? 어, 근데. 무화과는 꽃이야. 무화과 자체가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자체가 꽃이잖아요. 무화과 꽃도 피게 만들었던 그대라는 거야. 잘 안 피니까. 잘 안 피니까. 와, 진짜 특이하다. 그래서 무화과? 와, 대박. 대박. 이게 킥인 것 같은데, 그치? 이 가사가 너무 지금 세게 들어와서 내가 있잖아요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까먹은 거야, 내가. 있잖아요, 노래가 됐어. 있잖아요, 나 지금 너무 아프거든요. 많이 날 웃게 하는. 이렇게 이어지는데. 야, 그건 분명히 해야 될 일이야. 그거까지 하지 마. 나 존경심 생겨. 좋습니다. 뭐가 좋겠는데. 좋습니다. 이제 정답에 가까운 한 분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대로 갑니다. 나 아까 못 쳤어. 1등. 1등. 진짜 이렇게 많이 된 적이 없는데. 보여주세요. 나 진짜 잘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다시 듣게. 와! 야, 원샷 스케일이 이렇게 튼 거 처음이에요. 와, 와, 와. 와, 와, 와. 안무도 어떻게 잘해요? 안무도 어떻게 잘해요? 잘해요?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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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